이번엔 더 밥을 먹어야지 더 밥을 먹어야지 네, 알았어요. 10분씩 드셔볼까요? 감사합니다. 카리나의 삶 자기같은 분이셔 나 예뻐? 진짜 예뻐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카리나의 삶 속에 오신 걸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곧 한국 갈거잖아. 갑자기 반말이야. 카리나가 구독자분들이 워낙 친근하시니까 갈거잖아. 친구 아니지? 친구 아니지? 아, 친구지? 어, 그냥 팔맛 하자. 아니, 여러분. 저희가 곧 한국 갈거에요. 근데 사실 저희가 한국 가기 전에 어머니 비빔밥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배우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한국 가기 전에 한 번도 어머니랑 그냥 도레아니랑 그냥 재밌게 비빔밥 만들려고요. 도레아니야 항상 뭐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달라고 했고 어머니가 특히 비빔밥을 꼭 알려주고 가라고 한국 가면은 본인이 해드시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주말이고 하니까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재밌게 같이 요리하면서 추억을 쌓을까 합니다. 알려드린다고 하긴 거창하고 그냥 어떻게 해먹는지 같이 재밌게 요리하는 그런 시간 보내려고 하는거에요. 맞아요. 이렇게 같이 시간 보낸 시간이 별로 안 남았으니까. 원래 사실 비빔밥이라는게 한국 사람들은 솔직히 남은 반찬 짜투리 반찬 다 모아가지고 다 부은 다음에 그다음에 밥에다 참기름을 싹 뿌린 다음에 고추장 그냥 벅벅 해가지고 비벼먹는 거잖아요 솔직히 근데 어머니는 약간 그런 예쁜 비빔밥 좀 알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약간 식당에서 나오는 것처럼 좀 색감을 예쁘게 해가지고 같이 만들어 볼까 합니다. 카리나 얼굴처럼 예쁜 비빔밥 만들려 여러분들 가보시죠. 가보시죠. 어머니가 벗어서 썰어주시고요. 고추장을 샀어요. 좋은것 그렇게 하는거에요. Doch. 나도 다 구워 적당ox 좋아? 좋아요 분명히 배고파 대박 고추장 맛있다. 고추장 감사합니다. 나는 가족들 채소를 하는 동안 저 밥을 좀 안쳐볼게요. 오 도래는 호박을 아주 예술의 손으로... 저는 그동안 밥을 안쳤으니까 시금치를 좀 삶아주겠습니다. 도와줘? 어? 해봐 해봐. 지금 힘들었지? 아니요? 그럼. 그럼 하세요. 이럴 때 쓰라고 남자가 꽤 있는 거예요. 맞아. 아니 그거 때문에 남자친구 있어. 도래야니 평소에 요리 거의 안 와 아직. 좋아 도래 오늘 요리하는 날이 나올게. 평균 두 랩이. No, we still have some, but... I don't care. I should be fine. You know, we did nothing this day. So we will receive you because... If you see, but... But it is even... Even if you don't. So we'll boil some spinach here. Okay, there I come here. Just cut like this again. And then you cut like this. 여긴 감균공장에 돌아가고 있죠. 저긴 양파공장. 저희가 이제 소스를 만들건데, 유튜브에 김대석 셰프님인가? 되게 한식을 잘하시는 분이 계신데, 구독자분. 그분이 옛날에 식당할 때 고추장 소스를 만들 때 이 마가린을 버터를 지셨대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비건이 있으니까, 엘레나가 마을을 써서 만들어 버렸어요 첫번째 10그월 간장 1 컵 네 정말 좋아요 네, 그렇죠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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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너로 고구려 다하시게 하죠 하나님! 뼈 다 하지 마세요 뼈 다 하지 마세요 마는떼란을 잘 먹으면 좋겠어요 그냥 엄마가 도래서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그리고 믹서 이렇게 하면 로봇 안 되요 다행히 해야지 다행히 해야지 오 예 이제 가장 좋아하는 게 뭐 하는 게, 고구멍데이 그 와중에 밥을 마시게 됐고요 저는 잠깐 짬을 해가지고 비빔밥에 같이 먹을 계란골 좀 끓입니다 문자, sit down 이거 그냥 스패나리아? 네, 그냥 스패나리아 왜냐면 그 재료가 안 좋은데요 왜냐면 그 재료가 안 좋은데요 그리고 저랑 잘 먹어야겠어 그래서 이 라면은 다 맛있어 4.000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다 끓는 것 같고 그리고... 안 먹게 되어요 이렇게 안높이도 못 먹어요 이 라면은 다 먹어요 이 라면은 다 먹어요 안 먹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재료를 기억하고 싶으신가 봐요 하나하나 어떻게 만드는지 기억을 하신다고 사진을 찍고 계신 거예요. 오늘 비강 비빔밥. 아니, 내가 원하지 않겠어. 내가 원하지 못해. 내가 원하지 못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다시... 우리가 원하지 못해. 도래한 소스 만드는... I want to learn how to make... I want to learn how to make the bimbak, not to make the bimbak by Elena. I want to... I don't want to make the bimbak. 카리나랑 저랑 아버지랑 도래한 고기를 먹으니까 고기를 또 볶아줍니다. 전세계 어디든 어머니의 키윤. 괴아라니 너무 예쁘게 잘 하시는구나. 아, 당연하지. 역시 미모가 추천하셔서... 예쁜 사람이 또 음식도 예쁘게 만드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난 그냥 외모 그냥 괜찮아? 아니, 잘 예쁘니까 당연히 음식도 맛있지. 잘해. 그래서 이제 조금 날씨가 됐어. Gut. Sue zeigt 이제, wie man das am besten macht. Ja, Mom doesn't want too much rice. Just like a little bit. Mom can make mom's. 네. другая? 네. 네. 이제 그만 좀 하던 끝. 네, 조금 있자. 그리고 나중에 또 또 다른 원을 넣을까. 네. 네. 죽어. 이 상태가 욕심히 있고 그럼, 짜파게나 진짜 고기와 계란은 안 올라갑니다 썸vetour 오이 비빔밥 그렇구나 그 으비 먹은 Unreal equation 우린 비빔밥, 족κι니, 가rotten, 스킨태 다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귀엽도록 главное, 아마 least에 넣어서 더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조합을 balances있는 상t기를 합니다. 고마워!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이 식사는 너무 좋습니다 네, 이 식사는 함께 네? 네 이 식사는 뭐지? 그리고 이 식사는 뭐지? 이 식사는 뭐지? 이 식사는 뭐지? 이 식사는 뭐지? 그리고 이 식사는 뭐지? 그리고 이 식사는 뭐지? 루시아 루시아 사회 루시아 아랑프라테스 스프레이소스 그 시각 beau 비율 할 수 없는 저희는 보컴이 다가 볼게요 오지 말아, 너무 소름이 좋아 네, 그렇게 smell 네, 더 제가 매우 좋아 오늘은 그것이 제일 맛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4만원이다 1만원이다 한국어 alright 이제 한국어가지고 저는 초기적인 요리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르셔을 넣은 면이도가 더 많이 넣습니다. 네, 이 노르셔은 다행히 저는 그리고 다른 한국인들입니다. 이 노르셔은 아직도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좋아한다면, 혹시 여전히요? 롯버리에 넣는 거 같아요. 롯버리에 넣은 거 같아요. 실제 마크는 이렇게 한국인들만큼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한국인들입니다. 네? 네. 일단은 공기에서 계속 이용하면 됩니다. 먼저 신경을 선택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경을 정리할 때 그런 것들은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공기에서 신경을 정리할 때 많은 일을 생각합니다. 뭐는? 뇌식사는 뇌식을 할 때, 뇌식을 할 때까지 넣어둡니다. 나는 그가 뭐죠? 2불로 먹으면 더 맛있어? 더 맛있어? 네? 더 맛있어? 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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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머니가 아직 못하셨으면 돼. 읽어보세요! 감사합니다! 한국은! 몇번이! 네? 여러분, 이 소스는 어느정도! 네? 이거, 이 소스는 또 3개씩 넣을 수 있어요? 네? оч니까, 이것은 특히 내가 다른 식감으로 나오는 것 같아. 그리고 남은 이완.. 네? 네,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여러분, 이번에 주전하셨던 조합은? 먼저 frame에 먹기 바로 열언. 저녁에는 전기차전거가 좀 편해요. 오늘의 질문은 만약에 에 바이크를 구매할 수 없어요. 바이크스토드에 가고 싶으면 아, 일반적인 바이크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왜요?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준비되나요? 아니요. 한국에서 요즘 전기 자전거를 탄다면 젊은 친구들이 멋있게 생긴 전기 자전거를 많이 타는 걸로 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픽시, 로드, MTB, 하이브리드 이런거 아직까지 한강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걸 아직 많이 타시더라구요 독일은 진짜 전기자전거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진짜 보편화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워낙 독일이나 유럽이 자전거를 많이 타기 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차 없는 도로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와 뭐야 와 여기 보이죠? 오늘 차 없는 날 원래 여기 전부 다 도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다 자전거를 타고 있는거죠 그냥 가볍게 타고 있는데 전기음을 받으니까 시속 26.3정도로 달릴 수 있네요 이렇게 아마 60km이자? 아니면 50km인가? 아 50km에서 60km 그렇게 길어? 엄청 길다 비어? 아니요 아니요 비어? 아 오케오케 둘 다 이마에 차고 차에도 있을걸? 머리 아래? 난 없어 난 머리가 작아야들아 왜? 이게 도블베라고? 도블베는 유럽이 이렇게 생겼네요 약간 우리나라는 뭐랄까? 무화카 같이 생긴다고 그래야잖아 물렁물렁해요 응 나 부러워 응 독일에서 고양이 한마리가 세수하고 화장품을 바르고 있습니다 미웅 근데 오늘 가족이랑 요리를 하는데 뭔가 이 모습이 되게 그리울 것 같고 되게 추억에 많이 남을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근데 우리 나중에도 올 거니까 괜찮나? 저희가 너무 좋았어 그냥 오늘 되게 좋은 기억이 될 것 같아서 응 진짜 재밌었어 응 가기 전까지 또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한국 음식도 또 같이 먹을 수 있으면 먹고 일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또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리나 샘톡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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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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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